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저는 교회에 관하여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한 단어를 생각해 보시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셨으면 모범 답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뗄 수가 없지요 너무 평범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며 현대교회 또한 동일한 네 가지를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모습 구원받은 신인류의 모습이자 천국의 모형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영적인 행위입니까? 보여주시면 42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영적인 행위입니까? 보통 우리는 가르침과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또한 영적인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지금 3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네 가지 모두 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보통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 즉 배움과 기도는 영적으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교제함과 떡을 떼는 것 오늘 저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교제함이라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영적이지 않으며 선택 여지가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 혼자 적용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오늘 메인 포인트는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 또한 영적인 행위이며 성도와 교회의 참모습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특이한 점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순서입니다 보통 우리는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제하며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때는 순서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주석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제함과 떡을 떼을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놓지 않으신 이유는 그 의도는 아무래도 그렇게 마지막에 놓으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까 봐 간과할까 봐 중간에 마치 햄버거를 보면 빵을 양쪽에 놓고 중간에 고기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꽉 잡아 놓지 않습니까? 혹시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사라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르침과 기도만 있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과 기도만 있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햄버거를 사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양쪽에 빵만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기는 없고 빵만 퍽퍽하고 와서 말씀만 듣고 혼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제가 가르침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3천명이 회개하는 이 역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벌어졌느냐 누가 있었지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2장을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개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래대인, 아라비아인들 지금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이 배경에는 다양한 인종들과 계급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엄격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위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은 유명한 라삐에 따라서 여러 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을 500년 넘게 되물림시키며 노예로 삼은 민족은 근대사의 조선왕조밖에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조상들이었습니다 그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 조선시대에 상전과 종이 함께 교제하며 겸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순서가 바뀌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한 후에 따로 나뉘어져 계급별로 인종별로 따로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면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유명한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위험한 사건입니다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죠? 개바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겸상하며 먹고 있다가 할레파 사람들이 오니까 두려워하여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밥 먹던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은 대사도인 개바 베드로였지만 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꾸중하며 뭐라 합니까? 보금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꾸지져 대사도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갈라디아 서의 입장에서 보면 겸상하지 않는 것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층의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방인이나 할레자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동일하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으로 보금의 핵심을 건드리며 부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냥 저 사람들이 신랍 싫은가 보다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베드로 대사도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걸어서 나간다고 사도 바울은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금이 성경적인지 아니한지 정말 내가 보금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 안에서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인종, 계급, 계파, 차별 및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상 같이 교제하고 떡을 뗄 수 없기 때문에 교제와 떡을 나눔은 보금의 결과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됨의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교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금으로 하나 된 천국의 모형 즉 보금의 실천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로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말씀드렸을 때 혹시 교제를 생각하신 분은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대의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시는 것으로 특별히 오늘은 그 중간에 낀 교제와 떡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말씀과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교제가 무엇인지 왜 힘이 드는지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난 결론은 아 이거 교제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교제를 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겸손과 순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제하지 못합니다 내가 최고인데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 무엇 때문에 교제를 하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힘쓰니라 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지속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를 위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교제가 내가 내 자신을 남의 인생에 드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바로 교회의 핵심에 신앙생활의 핵심에 그렇게 교제가 있고 교제를 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교제를 하려면 또 생각해 보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교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의 기쁨으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제하기 위해선 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교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같이 섬기는 교회에 나이 드신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2층에서 저기 방송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 요즘은 사람들이 바쁘고 너무나 하는 게 많아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고 모이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삽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화가 났습니다 그렇네 마음 먹고 결단해야 시간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사야 합니다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다 쓰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교제하려면 연락을 해야 됩니다 남의 일정에 나의 일정을 끼워 맞춰야 됩니다 불편합니다 또 연락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호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 하는 교제가 있습니까? 나 교제하러 혼자 산으로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들도 동일한 영적인 목적을 공유할 때에야 호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이나 권찰리나 전도회장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실 때에 꼭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원들 회원들 마음을 통하게 해 주셔서 이번 교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만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산과 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도 다 주의 성령이 내재하시는데 뭐 굳이 피곤하게 성전까지 올라갑니까? 그냥 산으로 들러 가까운 데서 만나면 되지요 율법주의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것입니다 교회든 집이든 장소가 있다는 것 누군가가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약 2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동 교회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중등부가 4층에 있었고 고등부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언젠가 사찰 집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사찰 집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정전도사님 저희가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얼마요? 그랬더니 만 4천불에서 만 6천불 달달이 냈는데 여름에는 2만 불 넘게 나온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의 액수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많은 돈이지요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아, 교회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요 성숙하시니까 성숙하신 분들이니까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다 와서 예배드리는 곳 언제나 오면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져있고 냉난방이 있고 그냥 예배드리지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에 아, 교회가 유지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그 돈은 헌금에서 나올 텐데 그럼 누군가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충격을 받고 나서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엘리베이터 타기 금지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좀 같이 타고 다녀라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어쨌든 할 수 있으면 걸어다니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밖에는 비가 오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따뜻하고 아늑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희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또한 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떡을 떼다 떡을 떼다 음식을 먹다 누군가는 빵을 굽고 음식을 준비해야겠죠 빵을 서서 먹습니까? 앉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오늘 체육관에 이 책상 놓는 것 이 밥상 놓는 것으로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께서 수고하셔서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해 동안 많은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교를 맡은 분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있고 다과가 있고 신교가 있는 것입니다 빵만 먹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에?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도꼭지에서 나옵니까? 펜실베니아처럼 여기는 물, 개울, 또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물이 넘쳐났을까요? 아니겠죠 물병은 도자기와 같은 항아리와 같은 무공대에 가져와야 되는데 빵을 나눌 때에 누군가는 또 물을 떠와야겠죠 또 왜 교제가 힘듭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 때문에 치이고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드릴 때에 그들의 신앙과 성숙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빵을 먹으며 당시에 음식을 먹으며 빵만 먹고 가는 교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체육관에 가서 식사하시면서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면 그것이 교제겠습니까? 교제하며 대화를 해야겠지요 대화를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그분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며 대화할 것 아니겠습니까? 즉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은 어디서 오나요? 성령의 역사요, 감화요, 감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육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교제는 믿음, 겸손, 수고, 희생, 사랑, 용서, 용납이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제는 관대하게 자신을 남에게 주는 행위이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당신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영적인 행위이며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사도행전에서는 세상을 뒤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였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 중간에 끼어놓으므로 이것을 아무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적용을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거고 어려서부터 해오신 거고 뭐 그냥 하는 것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교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식당까지 걸어가는 것 너무나 멀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낯가림이 심해 그래서 교제는 나와 맞지 않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이니까 계속 평생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2년 전 1월 마지막 주일 날 그러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출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에게 구본당 말씀드리고 간증드린 대로 쭉 들어가서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신학교 시작하기 일주일 전 시작도 안 했는데 정승환 전도사님이 새로 왔다 하여서 일어나면서 전도사 아닙니다 이러면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환영합니다 백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저에게 밥 먹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나가서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사람들 빠져나가는데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아니면 밥 먹고 가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색해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집에 갔습니다 라임클린 기숙사인데 가서 아마 이렇게 일찍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서 점심을 먹은 것이 아니라 브렉퍼스트를 제가 해먹었습니다 한 2, 3주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인사해 주지 않았고 밥 먹으러 가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잃은 양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양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잃은 양은 산 넘고 물넘어 강박한 양들입니다 그런데 내 발로 스스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정착하고 싶은데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잃은 양 찾기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제 영어 이름이 샘이니까 숨은 샘 찾아오기 운동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밥 먹으러 가자 했으면 여기서 교육자가 됐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3중과 4중과 트라이 했는데 더 이상 없길래 저도 떠나갔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많이 바뀐 걸로 압니다 핑크 옷을 입은 분들 밖에서 계시는 분들 매의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다가 정말입니다 못 본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적용을 어떻게 끝내고 싶은가 저는 여기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루에 그러니까 주일 하루에 내가 모르는 사람 4명에게만 인사해 보자 뭐 이런 거 좋지 않겠습니까 가서 막 전화번호를 달라 막 이런 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젊은 싱글 이런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은 정말 애매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으로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안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 연령 또래들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영아 때부터 뛰어놨습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EM, 청년부, 청년 1, 2, 3, 젊은 장년 여기 들어오는데 한 20년 걸려요 40년이네요 39살까지가 젊은 장년이니까 우리는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미주 한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장로교회들에서 하는 것을 배울 것이 있는데 보수 장로교회는 큰 교회도요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아이들 우는 소리 이런 소리를 싫어하고 잠옷실 모자실 만들어서 이쪽으로 하지만 같이 예배드리며 예수님도 아이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조금 울고 시끄럽게 하는 것 눈치 주면 안 됩니다 저도 6년 미국교회를 다니며 했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꼬마 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 백인 아이들이 와서 저에게 패스터 샘 목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2, 30년 쭉 가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 교회이고 저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들은 한국교회들은 너무 잘게 쪼개놓고 교제가 없는데 교제를 해도 다 같은 나이 또래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든 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그들의 신앙과 희생과 섬김과 교회 사랑을 배우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말씀 때 배우겠습니까? 기도 때 배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낀 교제와 떡을 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젊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늘보자도 버리고 오셨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나이가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권면을 드리자면 젊은이들을 교회의 일꾼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채워갈 사람들이 바로 저 젊은 청년인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젊은이가 나이 든 분들께 다가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젊은 분들에게 다가가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만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이대가 다르고 공동 관심거리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라는 공통분모가 있는데 받은 은혜를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그러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에 나아가 길에서 길을 간절히 추측합니다 모든 사람은hel have a book and trail 그리아가 길 다 για 우린 우리 주제되는 자극을 공동 pragma 피íbíb dadanLay 그리아 본의 일정 상자 도우심을 감오를 죽으면 공동 bottom 마지막ims 참다 나를 Keith 결승하자 아멘